자, 이번 시간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이야기인데 오, 우리 이거 경우의 수에서도 한번 했던 개념과 비슷하다라는 거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B,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플러스 Q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이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나지 않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되면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어떻게 더해서 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미만 나왔습니다.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한번 보셔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확인해 보시고 3 미만의 눈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3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작은 숫자겠죠? 그래서 주사위에서 1과 2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근데 우리는 확률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 6분의 2에서 3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럼 4를 포함해서 크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 5, 6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즉, 전체 모두 경우의 수 6분의 3에서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3 미만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다? 더해서 확률을, 두 확률을 더해서 구하신다. 즉, 6분의 5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3 미만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셔라. 그럼 또는 이거나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셔서 어떻게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확률의 더셈,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땐 각각의 확률을 구하셔서 더해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률을 recuper While we have to числа 올바sil